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, 흙이 사는 절묘한 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.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가만히 뻗는 수는요. 이렇게 집을 못나게 하겠죠? 그럼 이쪽에서는 두 집이 못나는데 여기서 수를 내야 되는데 이런 수는 어떨까요? 이거는 단수 치고서 이어져 버리면은 흙이 살 길이 없습니다. 못 살았죠? 이게 안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첫 수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뻗을 시간이 없습니다. 여기서 첫 수가 바로 이쪽을 끼우는 겁니다. 만약에 끼웠을 때 팩이 이얼 수도 없잖아요? 이거 잡는 수밖에 없어요. 이때 어떻게 할까요? 이때 이거를 뻗어야 됩니다. 이렇게 뻗어야지만 팩이 지금 이거 잡히면 안되기 때문에 이쪽을 두면 막는 게 선수가 되죠? 막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팩이 지금 이쪽을 두면 이쪽으로 또 단수 치는 수가 이쪽에서 한 집을 선수로 만들기 때문에 역시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수 끼우고 단수 치는데 이렇게 뻗는 수까지 아셔야 됩니다. 여기 다른 데 둘 데가 없죠? 그럼 여기 두면 어떨까요? 이것도 뻗는 게 선수가 되죠? 여기 단수 치면은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안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수. 첫 수 이렇게 끼우고 단수 치 때 이렇게 뻗는 것까지 아셔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 알,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